한국국토정보공사 어머님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제군들이 만난다 우리끼리만요 포항을 뭐 꼭 지켜야 합니까? 우리 3사단 사령부는 지금 즉시 낙동강 전산에 투입된다 중대장은 오장범이 한다 출발해 인민군 쳐들어오면 쟤를 데리고 왜 싸우겠는데? 우리가 빨갱이 새끼들 죽이러 왔지 동작 파묻으로 왔나? 우리 766 부대는 거짱 포항으로 진격하며 모조리 죽여버리라 이제남하여 범이요 어 버 magnet alluded 줄 ell bond 왜 만난약 하구 began 너희들의 조국이다.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믿는다. 부모를 위해, 조국을 위해!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학대방은! 우리이다! 학대방은! 우리이다! 이대로 놔두면 학대방들이 개죽음을 당한군. 나를 위해 서로 희생할 수밖에 없어. 두 시간만 버텨! 두 시간만! 사람에게 10명 이상으로 나를 위해 미니 대상으로 이뤄져라 멘어지고 있다. 두번째 기세가 대회 Ав Blade